춘천시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입 대학생 장려금을 증액합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인구 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리안이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당 10만원, 최대 80만원 지급하던 장려금이 학기당 30만원, 최대 2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10명 이상이 돼야 집단 전입으로 인정돼 20만원씩이 지급되지만 3명 이상만 되면 집단 전입으로 보고 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